오늘은 여러분께 기업에서 경력있는 중고신입을 뽑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타가 난리난 한 여성의 망한 연애설을 보여드리죠. 29살까지 못소린 남자들은 그냥 생일의 별이 되는 게 옳습니다. 라는 공격적인 제목으로 글을 시작한 여자가 있죠. 20대 후반의 나이이고 날 책임져줄 남자가 없어서 심신이 지쳐있을 무렵 학부신입생부터 9년간 나를 짝사랑해준 남자가 박사를 끝내고 포닥붙은 상황에서 고백과 청혼을 했습니다.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서 나이 드는 것도 두렵고 긴 시간 동안 짝사랑할 만큼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포닥끝나고 지방대 교수 임용까지 스무스하게 결정되어서 교수사모님으로 인생 꿀빨 허세도 자극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애의 감정이 불이 피워지긴 했어서 사귀고 일주일 후 첫 스스 후 내가 카톡 이별 선언과 잠수해버림 나도 외로워서 살이 분별 못한 게 다른 남자란 존나게 연애한 나를 8년간 짝사랑한 게 정상이냐고 늦게까지 연애를 안해봤다는 게 무엇인지 관념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경력 없는 자와의 데이트는 극심한 스트레스였음 날 챙겨주기 위해서 자신이 먹지도 못하는 음식점을 예약해서 밥 먹는 내내 불편하게 하고 맛집도 가본 적 없는지 다양한 돈가스만 소개받아서 돈가스만 먹었고 자기 엄마 소개와 신혼집 위치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했음 손만 잡아도 바들바들 떠는 게 싫었고 일 마치고 퇴근하면 편하게 밥 먹고 휴식을 공유도 못할 정도로 센스가 없었음 나의 리드로 첫 경험을 했는데 관계에 두근거림이 아예 없음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관계 후에 너는 혹시 관계를 싫어해 라는 소리를 들었음 내가 그 친구 체력보고 어는 운동해야겠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운동은 절대 안 할 거고 운동하면 아파서 안 된다 라는 소리 들었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알려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모솔람이랑은 연애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여성의 글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건 모솔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서른이 되었는데도 결혼을 못한 불안감에 의해 만났으며 교수 사모님이 되어서 인생 개꿀빨 생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약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했다면 하나하나 서툰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상황과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자가 모솔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모솔람이랑 사겨본 여성시대 회원 있어? 현남친 얼굴 직업 학벌 완벽한데 노잼의 연락도 잘 안 돼서 알아보니까 모솔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연락이나 센스 이런 건 가르치겠는데 스킨쉽이 없어서 미치겠네 저렇게 스킨쉽도 못하는 모솔람이랑 사겨본 여성이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알려주고 싶다는 우리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여자가 먼저 나서서 조건이 너무 좋아서 포기가 안 된다 내가 저 남자랑 사귀려고 세 달 동안 만나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여자는 진지하게 모솔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처음 모솔람과 상황은 너무 똑같지만 다른 건 오직 하나 여자가 남자를 진정으로 좋아하냐 아니냐의 차이이죠 한 여자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사겨서 모솔람을 욕하고 있었고 한 여자는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자신이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죠 연애는 좋아하고 사랑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와 만나놓고 모솔이면 별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건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과 만나고 다녔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부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솔람 모솔녀들 화이팅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고여대 간호사 루트를 탔고 삼교대를 하며 영상을 만들었던 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모솔이 죄냐 죄냐고 l 소현주